2주의 한 매치 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포양 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동아시안컵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를 가져간 두 팀인데요. 과연 연승을 이어갈 팀은 어디가 될까요? 2주의 한 매치 그 두 번째 경기는요. 바로 전남과 인천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전남에게만 2연패 중인 인천. 과연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원더풀 프리뷰 그 첫 번째 경기로 포항 대 전북의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예상 포메이션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두 팀의 경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포항과 전북 항상 물고 무는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포항의 포메이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의 신화영, 수비라인의 최재수, 김광석, 김원일, 박선영, 그 앞에 황지수, 손준호, 공격형의 고무열, 신진호, 티아고, 최전방에는 김승대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포메이션입니다. 골키퍼 권순태, 왼쪽부터 박원재, 윌킨슨, 김영일, 최철순, 그리고 수비형 미들의 2호, 정훈, 그 앞에 레오나르도, 이재성, 한교원, 최전방에는 이동국 선수의 출장을 예상해봤습니다. 네, 예상 포메이션을 보면요. 둘 다 똑같은 4-2-3-1 포메이션이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동국 선수를 원톱으로 쓰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로톱을 쓴 원톱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승대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동아시안컵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었고, 지난 인천전에서도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포항이 잘 쓰는 제로톱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성호 선수가 있습니다만, 김승대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전북은 이동국 선수가 최전방에서 좀 풀어줘야지만 경기가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동국의 힘을 믿어보고, 그 밑에 이재성이 바치는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국과 이근우의 투톱 전략에 대해서도 최강희 감독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말씀하실 건가요? 고민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근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후반 12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경기에서 약 35분 정도를 뛰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의 컨디션은 아닌 듯 보여요. 물론 이근우 선수 특유의 뒤로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은 몇 차례 연출을 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동국과 이근우의 투톱, 또는 이근우가 측면 내지는 2선 중앙, 그러면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니까, 이근우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다면, 아마도 최강희 감독은 이근우, 이동국 투톱에 대해서 고려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컨디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근우 선수를 교체 출전을 좀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이런 최강희 감독의 선택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근우 선수가 울산에 있었을 때 김시립 뒤를 바치면서 섀도우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이동국을 좀 박히는 스트라이크로 두고, 그 뒤에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근우 선수의 섀도우적 능력을 좀 믿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최강희 감독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근우 선수의 컨디션만 괜찮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써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의 어떤 부진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문화를 개방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전북의 레오나르도, 그리고 전남의 오르샤, 그리고 제주의 로페스, 이 선수들의 반만큼만 해줘도 포항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인 선수가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인천전에서도 라자르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무혈 선수도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고 오른쪽 티아고 선수도 외국인 선수인데 좋을 때도 상대 선수 두세 명은 금방 쉽게 제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좌우 측면에서도 기복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부진과 더불어서 기복이 있는 좌우 측면이 좀 안타까운 포항의 모습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연속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 수원전에서도 물론 굉장히 멋진 경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경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만 전북 팬들의 마음을 조마주게 만든 경기가 있었고 이번 부산전에서도 상대의 자책골이 나와주면서 좀 순턱이 트이면서 두 번째 골을 쉽게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전북은 선제 득점이 초반에 나오지 못하면 최근 두 경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마음이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제 득점이 빨리 나와야지만 전북 특유의 공격적인 모습을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를 좀 꼽아볼까요? 포항에서 키플레이어는 신진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진짜 잘해요. 그런 리액션 굉장히 좋고요. 제가 앞서서 외국인 선수의 부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일 중반에 중동에서 돌아오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포항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명주 선수의 향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카로운 오른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킥 한방으로서 전세를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전북에서는 박원재 선수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동안 박원재 선수는 풀백 포지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경일 감독의 머릿속에서는 약간 멀리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백에서의 풍성함을 가져다줄 박원재 선수이고 이번 경기에서 박원재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많은 출장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짓게 되는 한 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박원재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 나란히 2대0의 승리를 이끌어간 두 팀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연승을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남대 인천의 경기인데요. 이번에는 송의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상수세일 전남과 3연패를 당한 인천이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포메이션을 통해서 양팀의 선수명단을 알아볼까요? 전남은 4-2-3 포메이션을 올 시즌 내내 고수하고 있죠. 최후방은 700경기 이상을 소화한 김병주 골키퍼가 책임지고 있고요. 풋백은 왼쪽부터 현영민, 임종훈, 이진합, 최효진 그리고 수명 미드필더는 김평래와 정성민 이선은 같은 경우에는 오르샤와 이종호, 안용호가 그리고 최전방은 스테보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인천은 4-1-4-1 포메이션을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후방에는 유연 골키퍼가 풋백에는 박대한, 김진환, 요니치, 권한규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원식 선수가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슬기 선수가 기용이 될 걸로 보이고요. 2선 공격은 박세지, 김도혁, 조수철, 김인성이 최전방은 케빈이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 시즌에 인천은 전남에게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인천에게 강했던 이유, 바로 날카로운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남의 창은 정말 무섭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광주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지만 득점 찬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 시즌 득점원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스텝호, 오르샤, 이종호, 안용호, 2선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해결해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득점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전남의 창이 전체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하지만 인천의 방패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포백 앞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수비 시에는 항상 최종래행까지 내려오면서 수비의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끈적끈적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니치 선수가 수비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남의 창과 인천의 방패의 대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또 변수가 있잖아요. 바로 김도훈 감독이 벤치에 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지난 포항전에서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고요. 경기 직후 김도훈 감독은 할 얘기가 없다,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칙 장면만 10번 이상을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인천 김도훈 감독이 시즌을 시작하면서 정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벤치에 앉지 못하지만 선수들을 잘 다독여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날 경기에서 사실 심판 판정이 좀 아쉽긴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심판 판정을 좀 기다려봅니다. 네, 비록 이번 경기에서는 김도훈 감독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어떤 승리 묘수를 갖고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남이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남 선수들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경기에서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기세가 대단합니다. 광주전 같은 경우에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경기는 전남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전남은 광주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최근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전에 언급한 공격수들, 오르샤는 오를 때를 올랐고요. 스테보는 여전히 스테보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종호 선수도 대표팀 가서 득점포를 가동한 다음에 돌아왔죠. 안용호 선수는 도움이 역할을 하니까 공격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수비도 이진함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굉장히 많이 뛰면서 팀에 조심을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전남의 모습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경기력을 통해서 한 골 승부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는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 6경기 우패를 기록하다가 최근 3연패를 당했습니다.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3연패를 당하는 동안 무득점을 기록했거든요. 공격 쪽에서 득점포가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은데요. 일단 공격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서 전남을 상대한다면 충분히 역습에 의해서 득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을 상대로 5시즌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간격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남과 인천의 맞대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를 좀 꼽아주시죠. 네.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는 전남은 이종호 선수입니다. 이종호는 좋죠. 네. 이종호는 정말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네요. 리액션 상부상조. 네. 사실은 이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교체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이미 보충이 됐다는 점. 그리고 A매치에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무슨 게임기에 나오는 듯한 슛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그림 같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점. 그리고 인천의 밀집수비를 상대로는 이종호 선수가 문전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몸싸움을 해주면서 공간을 만들고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의 전남 쪽의 키플레이어는 이종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은 김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인천이 득점포가 없기 때문에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인성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인성 선수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문전으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케빈이 고립되는 걸 막아주고 김인성도 득점포를 가동하고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지만 인천이 최근 세 경기에서 끈적끈적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니까 승점을 뜨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역시 김인성 선수가 돌격대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의 키플레이어를 김인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종우와 김인성 선수 이 두 팀의 투종 공격수들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대 전북, 전남대 인천의 경기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경기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네. 대전과 성남이 앞붙는데 중요한 건 대전이 신락같은 희망,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승점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승점관리라기보다는 승점을 무지막지하게 따내야 되는데 성남이 또 만만치 않은 기세로 좀 붙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좀 부담스러운 홈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부산과 울산입니다. 아... 답답해요. 벌써 이제 부산, 울산 얘기 나올 때마다 저한테 좀 답답함이 좀 있는데 이 답답함을 뻥하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경기력을 양 팀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와 수원 경기도 있는데요. 제주가 역시 홈에서는 강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북을 쫓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대결을 펼쳤을 거로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에서는 수원이 좀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